뭐? 상위의 수수비 무려 500만원! 500만원 보장받을 수 있는 N사에서 출시해졌다고? 완전 대박인데? 대박!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가자! 감사합니다. 왜 아침부터 이렇게 텐션이 좋냐고요? 저 보험왕은 항상 좋은 정보, 신선한 정보,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를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한테 올려드리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수술할 확률은 두 가지예요. 질병 아니면 상해겠죠? 질병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어떠한 증상에 의해서 수술할 확률, 대표적으로 암 수술이나 아니면 뇌출혈, 아니면 심장질환, 여러 가지가 질병의 수수비에 포함이 되겠죠? 질병 수수비 같은 경우는 질병, 아니면 수술방식에 따라 종수수비, 아니면 엔대수수비, 이런 질병코드에 따라 보장이 되는 반면에 아무래도 한 사고당 상해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확률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자녀분들, 키우는 사람들, 다들 아실 거예요. 질병보다는 많이 뛰어놀고 많이 넘어지고 다치고 무릎과 깨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20, 30대에 있는 분들, 동호회나 운동을 하다가 십자인대 파혈, 아니면 무릎, 여러 가지의 상해로 인해서 수술할 확률도 무시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상해의 정의는 뭐냐면 급격하고도 외래적이고 우연적인 사고, 외부로부터 어떤 충격을 가해서 수술할 확률이 상해의 수수비에 포함이 되겠죠? 상해의 수수비는 모든 수수료에 포함이 되고요. 절단, 절제 등의 조작만 있으면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반대로 흡입 천자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만 빼고 미용 목적, 그리고 검진 목적을 빼고는 모든 상해의 수수비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회사들마다 상해의 수수비는 A라는 회사는 50만원, B라는 회사는 100만원, C라는 회사는 150, 200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웬일이야? 9월 19일 날짜로 N사, 우리 항아리 모양 있죠? 이 보험사에서 상해의 수수비, 한 사고당 무려 50, 에이 50이 얘기 안 해요. 500만원까지 사고당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해의 수수비가 드디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험왕이 상해의 수수비 무려 500만원, 하지만 9월달, 10월달, 두 달밖에 판매가 안 되고요. 그 전에 정말 많이 팔리고 절판을 하면 조기 마감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저 보험왕도 저희 자녀들, 저희 첫째, 둘째, 셋째가 6학년, 5학년, 1학년이거든요. 아들, 아들, 딸. 저희 자녀들도 워낙 뛰어놀고 다치다 보니까 저 보험왕이 일단은 상해의 수수비 가입을 시켜드렸어요. 특히 자녀나 성인이나, 그리고 유병자보험, 삼사모, 아니면은 여러가지 구패스보험이나 더블구패스, 이 N사에서 가입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상해의 수수비가 얼마나 가입이 되어있든 누적을 안 보고 병력이 있든 없든 간에 가입이 편하게 되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질병수수비나 상해수수비는 그 꿀맛, 단맛을 보신 분들은 수수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가입을 하고 싶어해요. 특히 주변에 우리 상해로 인해서 비골절, 망곡증, 아니면 콧뼈 휘어지는 거 이런 부분들도 수술했을 때 상해수수비 500만원짜리 가입이 되어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동하다가 철심, 아니면 십자인대파요. 여러가지 수술할 확률이 있잖아요. 이럴 때 매 사고당 무려 500만원, 50만원이나 100만원, 200만원이라면 저는 이렇게 난리 법석을 안 칠 거예요. 하지만 매 사고당 500만원, 보험료도 체제보험료가 2만원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도 없고 무려 500만원까지 파워풀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상해수수비뿐만 아니고 그 외에 골절이든 화상이든 골절수수비, 5대 골절수수비, 상해 후유장애, 상해 입원, 상해 패키지 모든 걸 단돈 20만원에 가입이 가능하니까 보험료 부담없이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상해 같은 경우는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뭐 20대든 50대든 60대든 보험료가 동일하고요. 직업 급수에 따라서 일단은 어떤 직종의 일환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상해 수수비 무려 500만원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 보험망이 항상 얘기한 대로 이렇게 난리 부릅스치고 이것만은 꼭 가입해라 하는 이런 상품들은 꼭 중간에 없어지는 정말 보험회사가 역맞은 손해율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들은 적극적으로 저 보험망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보험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망의 한초평은 좀만 무릎 박게져도 무려 500만원!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